자 여러분들 오늘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자 재료 자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모멘텀 모멘텀 이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이죠 차트를 좀 봐드리고 네 번째 매수, 매도, 세력에 대한 평당가 그 다음에 매심량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으로 꼽힌 게 2차전지 음극제죠 음극제 음극제랑 수산화 리튬 이거에 대한 관련주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광물전쟁 이게 여러분들 광물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좀 잠시 얘기가 들어갔는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중국에서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은 다시 한번 여기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보세요 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세계 1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리튬 생산국 중국입니다 중국 그런데 중국에서 뭐하고 있죠 리튬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올려야죠 중국도 지금 문제가 이 리튬을 이제 가격을 올려야지 얘들도 좀 살아남거든요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우리 기름같이 산유국들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감산해서 강제로 올리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이 광물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투자를 입는 게 미래나노텍이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얘들도 같이 오른다 자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디스플레이 쪽이었다가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변경됐죠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래서 미래 첨단 소재를 좀 인수를 해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신상도 진출하고 2차전지에 대한 소재 매출액이 한 19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규 투자도 하고 있고 매출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원래 얘들은 이거 광학필름 광학필름을 삼성 프리미엄 TV 이쪽에 좀 하고 있죠 QLED TV 여러분들 65인치 이상의 중대형 TV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TV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광학필름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매출원이 하나 있죠 자 첫 번째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더라도 얘들은 미래 성장을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과 기대감을 하나씩 다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른 게 좀 편하게 올라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재 필수로 들어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와 22년 후반기부터는 미래 나노텍 정말 괜찮다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정작 작년도 말에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확실히 또 급등 플러스 어떤 게 리튬주 같이 오르는데 다른 리튬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얘들은 생각보다 그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방등도 많이 했어요 23년도를 보니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가 5800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20억 정도 이러면은 이제 PER로 볼 때 좀 상당히 뭐 고평가 리튬주들은 대부분이 고평가예요 PER 100배 넘는 거 우섭습니다 얘들 끼켜야 20배도 안 돼요 지금 펀데멘탈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뭐 인수한 미래 첨단 소재 쪽에 뭐 실적이 한 250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고 거의 126억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00지 쪽도 생각보다 원래 다른 리튬주들은 진짜 실적이 너무나도 세력이에요 미래나노텍은 일단은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테마 형성되고 2차전지 리튬 테마 형성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테마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또 투뻥 튀고 갈지 몰라요 이렇게 막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진짜 매물대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모여있는 건 아닌데 일단 누군가는 여기 물려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3만 5천 원에 누군가 사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 팔았겠죠 근데 계속 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보면 수금만 봐도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가 쭉쭉쭉 떨어져서 물려계신 분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2만 원대에서 바로바로 평당가를 줄이셨어야 되는데 줄이지 못한 분들은 웬만하면 또 지금 평당가를 좀 줄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요 포스코 케미칼 LG화 에코 프로 삼성 SDI LNF 어마어마한 고객사들이 지금 대기 중이죠 진짜 언제 또 4만 원까지 달려갈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등락폭이 살짝 줄었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 등락폭이 지금 5% 내외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도 이제 조만간 땅땅땅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거를 좀 매수매도하면서 적어도 여기에서 물리지는 않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미래나노텍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함께 저와 아침 9시 장시작하면은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때 함께 이거를 매수매도하면서 돈 좀 벌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에 저와 함께 같이 탈출해가지고 딱 풀어버리고 수익실험하고 확정적인 수익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발굴하고 좋은 종목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카톡방 만들어놨는데 이 카톡방을 초대를 해드릴게요 초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이 미래나노텍 이제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타점도 잡아드리고 함께 매수와 매도하면서 매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런 분들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미래나노텍을 하나 이렇게 자료집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걸 써놨냐면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비중을 어떻게 싫어하지 우리가 정확히 갈 수 있는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죠 매도하는 시기 수급이 이런 수급이 붙으면 무조건 매도를 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쉽게 해놨기 때문에 풀어놨기 때문에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고 그렇다고 내용이 적응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20개의 파일로 페이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 많이 벗을 수 있다 번호 드릴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미래나노텍 적어서 뒤에 두 글자 자료 까지 총 7글자 미래나노텍 자료 7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1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대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